음악 교회 소식입니다. 2023년 전성도 태신자 같기 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작정된 태신자는 작년 22명, SFC 대청년부 35명, 주1학교 48명으로 총 105명입니다. 아직까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가족과 이웃, 직장 및 우리의 삶 속에 만나는 사람들을 태신자 작정카드에 기록하시어 강단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매주를 태신자 해산일로 삼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끝까지 전도하여 반드시 해산의 기쁨을 누리는 해광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 새벽 및 금요반 기도회의 시간, 올려주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신기도가 필요한 영역을 수시로 강단에 올려서 기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요청 종이를 게시판에 비치해 두었으니 자유롭게 작성하셔서 예배 전 강단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으로 선용하는 해광인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일학교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학교 2부 순서로 해리니 캠프 영상 관람 및 해리니 캠프 수료식 전달 및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행사를 돌아보며 열심히 한 것에 대한 시상에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야 할 하반기의 계획을 세우는 임원단들과 반별 담당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총괄하실 단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금주 설교자는 단임 목사님이며 다음 주부터는 슈퍼북이 3주간 진행됩니다. 세워질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SFC 소식입니다. 8월 15일 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전국 청년대학부 연합 수련회가 나는 개혁신앙인이다 라는 주제로 충남부령 한화 리조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주강사 김대희 목사님께서 종말론, 신승욱 목사님께서 세계관, 장지성 목사님께서 교회론을 주제로 특강과 말씀을 전해 주셨으며 제신 산하의 대학 청년부가 함께 교제하며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연합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HK테크에서 수련회 주강사 목사님들 및 상주 교역자들 식사 대접을, KBND에서 수련회 하행 점심 식사 찬조를, 최은성, 박은영 집사 가정에서 휴게소 간식을, 윤석호, 조은하 집사 가정에서 하행길 카페 음료 찬조를, 단임 목사님, 조고은 사모님, 윤석진 집사님께서 차량 운전으로 헌신해 주셨으며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께서 찬조해 주셨습니다. 예비하신 은혜의 시간을 위한 모든 사랑의 손길과 3박 4일의 시간 동안 지도해 주시고 함께 손뻗어 기도해 주신 단임 목사님과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돌아온 싸움의 현장 가운데 개혁주의 신앙인으로서 변화된 세계관, 종말론, 교회론을 삶으로 살아내는 대청년부가 되도록, 시대에 예수님의 빛을 전하는 개혁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풋살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sfc 9명, 대청년부 2명, 장년부 4명, 시민교회 3명이 참여하여 총 18명이 함께 호흡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풋살 모임에 참여하며 꾸준히 관계를 지속하는 새 친구들이 교회에 대한 마음을 열고 교회로 나아올 수 있도록 교회를 초월하여 거룩한 공교회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sfc 대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sfc가 토요일 오전에 모여 하반기 배움교실 안건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오후 3시 토요 모임으로 한나모임에서 기도회를 인도한 뒤 박초영 청년의 인도로 매일 밴드를 통해 올라오는 말씀 암송 퀴즈 대회 및 레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매주 진행되는 토요 모임을 통해 교회 안에서 연합되어가며 함께 지어져가는 sfc가 되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sfc 설교자는 윤석호 집사이며 다음 주 설교자는 임무현 집사입니다. 세워질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지난주일 단임 목사님 생신 축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임 목사님의 모든 건강과 가정 사역의 걸음을 위해 계속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차순득 관사님 구순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믿음의 가정을 이룬 온 가족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축하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주명한 장로 이가병 헌사 감사패 전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멀리서도 해광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며 개척부터 지금까지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며 황금 열쇠와 감사패를 전달하였습니다. 차순득 관사님의 남은 여생을 위해 멀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주명한 장로님과 이가병 헌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KBND의 특별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난 8월 8일 화요일 공장 2층에서부터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이 전소된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며 복구 작업을 진행해가는 윤호중, 윤석진 집사님을 위해 함께 일하는 최경락, 배세영 청년을 위해 이후의 모든 일정들을 위해 전성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층에서 저녁 식사 및 주일 혜린이 학교 등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방마다 에어컨 청소를 하였으며 현재 최은성 집사님께서 CCTV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모든 공사를 진행해 주신 KBND에 감사드리며 5층에 필요한 물품들을 영역별로 찬조해 주시는 많은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다양한 공간 활용 및 사역의 걸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하나 청년이 비전을 놓고 기도하며 취업을 하여 다음 주부터 손진주 청년이 일하고 있는 라온 문화예술교육원에 함께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광의 7대 비전 중 하나인 문화콘텐츠 사역에 쓰임받는 여종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취업을 통해 시야가 넓어지고 해광의 사역에도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단위 목사님께서 원문성 청년, 대청년부 수련회 참여인원 기도 제목 피드백 및 신방을 원로 목사님께서 입원 중이신 이덕순 관사님을 신방해 주셨습니다. 영혼을 세우는 신방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결단하고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기관을 초월하여 전성도 적극적으로 신방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일 청년께서 청년대학부 수련회 준비 모임 간식을 찬조해 주셨습니다. 동력자를 돌아보는 사랑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주 청소봉사위원, 박옥자 이덕순 관사, 임무현 최은정 집사 다음주 최호석, 윤년옥, 윤석진, 최애나 집사 식사봉사위원, SFC기관 다음주 이덕순 관사, 김성미 이행자 집사 주일 저녁기도 최호석 집사, 다음주 윤호중 집사 특별 찬양, 박옥자 관사 가정 다음주 최순희 집사 가정 수요예배기도 조고은 사모, 다음주 이덕순 관사 금주 구형예배는 이국진 집사 가정이며 다음주는 박지민 운동원 가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 및 밴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교회에 관한 소식은 교회에 관한 소식이